분천력은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에 위치한 영동선의 철도역으로 무궁화호 열차와 동해 산타열차 그리고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운행하며 산타마을에 위치해 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년 사계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으로 해마다 변화를 거듭하며 예전과 다른 점을 찾아보는 것도 소소한 재미가 있다고 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기 있는 백도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의 탑승역이기도 해서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주말에는 늘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다. 인기 있는 백도대간 협곡이기도 해서 조그마한 마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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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높은 지water 마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의 오지 중에 오지로 접근이 쉽지 않은 이곳 봉화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부해서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